자 가봅시다 쉔정글이구요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저 잠깐만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형님들 게임은 자고로 뭐야 여기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쉔을 리메이크 한 다음에 처음에 그래서 사실은 얘 스킬 자체를 잘 몰라 그래서 한번만 읽어볼게 기의 검을 블론에 뽑습니다 기의 검에 부딪힌 적들은 2초 동안 쉔으로부터 멀리해질 때 35%구나 음 일단 Q 스킬이 굉장히 좋네요 W가 평타 그거고 평타 막는 거 맞지? 그리고 이가 정글몬스터한테도 이제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번판에 쉔정글을 해본 거예요 일단 이거 Q들도 있으니까 게다가 올공속룬이라 생각보다 정글링도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봐봐 정글링 나쁘지 않지? 올공속룬이야 올공속 좋아 패시브가 뭐야? 흡수하는 방어막을 가져온다고? 음 아 이게 쉴드가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아니 내가 탑에서 라인전을 했을 때 쉔이 자꾸 어디선가 막 방어막 들고 오더라고 이게 여기서 들고 오는 방어막이구나 자 일단 여기다 강타 쓰고 뭔가 정글몬스터 체력이 좀 작아졌네요 체력 바가 체력이 작아진 건 아니고 체력 바가 좀 작아졌네 자 일단 이것까지 먹고 집에 갔다가 템을 사온 다음에 다시 정글링을 갈 거예요 천천히 정글링하면 되거든 이거 말고 얘를 사갈게요 여러분들 쉔정글은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재밌게 가보자고 이게 도발이 정글몬스터한테 이렇게 긁히잖아 도발 긁히는 거 보니까 야르타구만 야 도발에 딜도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미드 한 번 찌를 텐데 미드 잠깐만 대기해볼까 아마 피즈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방법이 없네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뭐랄 방법이 없네 아로밍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캐스트 끝났어요? 아 그래? 나 몰랐어 그러면은 배너를 없애도록 할까? 좀 지루했는데 왜? 파이캐스트가 뭐 했어요? 아 좋구나 난 어제 들어왔던데 어젠가 엊그제인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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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 암튼 좀 들어왔던데 나는 이게 정말로 파이캐스트나 2D스크가 방송에서만 하면은 되게 수익이 적은데 유튜브 쪽으로 가면은 수익이 괜찮아 역시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가 갑이랍니까 얘 혹시 도발 걸리면 어? 얘 맞아 맞아 10 되네 야 쉔정글 괜찮은데? 정글링 나쁘지 않아 어차피 여러분들 쉔정글은 기본 자체가 갱킹이 아니고 정글링을 통한 레벨링 후에 뭐요 후에 나중에 스플릿으로 운영을 돌리는 셈이라 처음에 망해도 돼요 구매행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간다아악 아하 좋아좋좋아 나쁘지 않아 야 이거 다이브 한번 가볼까? 야 이거이거이거 윗자식이 윗자식이 귀엽기는 야 지금 와드 안박았잖아요 아마 한번 더 올텐데 안오나? 안오네 1200원 모였지 일단은 티아멧을 갈게요 이게 트롤이라고 생각하지마 티아멧이 진짜로 요즘에 리신도 그렇고 렉사이도 그렇고 AD기반 정글 챔피언들이 전부다 티아멧 선템으로 많이 가요 거드라 많이 가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나 트롤 아니에요 난 지금 매우 엄격 그 놈 진지하다 멋있어 이거 가자고? 못잡을거 같은데 우리 둘다 AD랑 아니야 가능하다고 마음먹으면 안될건 없어 야 근데 이거 미니언이 좀 너무 많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간다 간다아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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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이 빠졌어 뭐야 있어? 왜 웃지? 왜 웃지? 있어야 되는데 왜 웃지? 이 두 번 쓰지 않았어요? 아 한 번 썼구나 아 한 번 썼구나 뭐요 아 나 이거 6레벨만 딱 떼면은 아 살려주고 싶었다 뭐요 어시스트 한 번 먹어볼까? 빨리 써봐봐 빨리 써봐 간다아 같이 가요 뭐야 오 야 나부터 오네? 뭐야 이거 나부터 오네? 뭐야 야 얘들아 꿀팁 야 쇠니 궁 쓰면은 나부터 온다 아이고 가자 여기 나부터 떨어지네? 나 처음 알았네? 야 개꿀팁인데? 모르는 사람들 알아서 참고해 이거 얘 평타도 막아지나? 아니네 안 막아지네 얘는 마딜이라 그런가 여러분들 친구랑 듀오할 때 샘 판테온 하세요 개꿀인데 이거 진짜 개꿀인데? 생각보다 꿀이네 샘 판테온 조합 괜찮다 아 이거 궁 쓰지 말 걸 궁 안 썼으면은 아 잠깐만 어차피 판테온이 더블 킬이었는데 그냥 궁 쓰지 말 걸 아이 괜히 썼나? 뭐 어때?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건 근데 생각보다 정글링도 빨라요 얘가 그렇지 않아? 아닌 거 같아 나도 알았지 얘가 아까부터 이거 자꾸 소홀히 하던데 슉? 내꺼야 이놈아 어딜 넘봐 흡 흡 흡 흡 흡 하 으흫 으흡 흡 흡 야 이거 흡 흡 흡 흡 아 이거 전에 내가 잘못 읽었었나? 여기에 뭐 돌아오는거에 추가 피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 봤었나 보네 내가 어? 아 민영.. 어? 아니구나? 아냐아냐 내가 잘못 읽었었던 것 같애 어 챔피언을 관통하면 있네? 챔피언을 미니언은 같은 건 아니네 봐봐 안도.. 미니언은 안 맞잖아 오케이 쉔! 잠깐만! 어.. 어 야야야 이거 조진거 같은데? 야 싸워! 싸워! 가가가가가가가 얘얘얘얘얘 슈루! 아아 좋아좋아 나쁘지않아 여기 누구오나? 엇 어? 아니.. 그랩의 상태가? 뭐잇자씨바 여러분들 쉔정글하세요 두번하세요 이거 내꺼야아아 남정전까지 걸어주는 아니 왜 자꾸 정글을 니가... 니가 드실라고 하세요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 아우씨 씨.. 개놈자식 다 쳐먹어 아이오니아 가야되나? 그럴려고.. 그럴려고 레드 드셨나? 아이 달달하구만 그럴려고 레드 드셨나? 쿨감신 함물같다고? 아닌데? 왜? 왜 쿨감신 괜찮은데? 긁어! 어? 야 잠깐 강타의 상태가? 어? 아니 그랩의 상태가?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그렇지! 하하하하 후후 좋아좋아 우리 팀 나이스 뭐 탑을 밀자고? 아 싫어 안 밀거야 판테온! 바텀에 쿵 써! 판테온 쿵 날아간다! 야 나도 간다! 이번에 같이 간다! 빨리 쿵 써봐! 지금! 지금이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우웅 우웅 이건 아닌데 뭐임마 어 댐벼? 아니 이게 미쳤나 아 믿는구석이 있었구만 미안해요 쟤 왜 죽었어? 어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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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들어와 슉! 됐어 죽었어 라이즈 쿵! 요기쯤에서는 되잖아 거리 되잖아 쿵! 야 얘가 닝겐자이라는데 확실하냐? 얘 닝겐자이라는데 애들이? 애들이 닝겐자이라 라는데? 오오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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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니야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한번 가볼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시청자 생각은 어때? 한번 드러나보자고 3위일체 어떤 것 같애? 물음표가 왜 나와? 아니 3위일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스플릿 돌릴 거 뭐 어때?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면 되지 어차피 제풀 거인 하나만 가면 탱커는 돼 탱커 역할은 되니까 가보자고 남자라면 일단 지르고 봐야지 안 그래 일단 지르고 생각하자고 싫어 안 갈 거야 너 뇌레드 뺏어먹었잖아 아군이 다행이었습니다 간다아 얘 얘는 간다 얘는 간다 아래가 진짜야? 얘 얘 잡아도 20원 주잖아 그렇지 야 생각보다 정글링 빨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되게 빨라 오 생각보다 정글링 진짜 빠르다니까? 이야 닝겐 잘한다 진짜 닝겐인진 모르겠는데 슈루룩 오 오오? 아어씨 아 어씨 먹을 걸 그랬나? 공 쏘서?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지? 하하하하 아 이거 궁으로 어씨 하나 땡겨볼걸 아 아쉽네 뭔가 난 항상 한 박자 늦게 후회한단 말이야 근데 왜 쟤 나한테 뭐라하지?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야겠다 채팅이 하도 요즘에 더러워가지고 어 남겨놨는데 얘를 이렇게 옮겨놔야겠다 전진하겠다 요즘 채팅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아니 오버워치로 나는 그래도 약간 더러운 애들은 넘어가고 좀 깨끗한 애들만 남는줄 알았는데 반대였어 더러운 애들이 남고 깨끗한 애들이 가버렸어 아니야 그래도 요즘 오버워치 되게 더러워졌다 님들 모르는구나 야 70점대에서는 오버워치에서 요즘에 육성으로 욕해 아하 기분 묘하더라 너희들 채팅으로만 욕먹다가 육성으로 욕먹어본적 있니? 기분이 묘하더라 지금 판테온이 나한테 쉔 왜 궁 안써요 했는데 너라서 안탄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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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서 안탄거라구 내가 라이즈나 이지리얼이나 블리츠가 위험하다면은 당장 타줬겠지만 너라서 안탄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판테온이 막 찌발 개쓰낸 이러면서 욕하는데 저게 오버워치로 넘어가면은 마이크로 들린다 어우 무서워 가버려 자식이 미쳤나 일로와 어딜 도망가 음 좋아 슈루룩 어 나 도망쿨인데 아 잠깐만 괜히 썼어 아 그래도 우리팀이 잘 잡아주네 나이스하구만 가자고 이거 가자고 가볼까 슈루룩 3회일체 400원 남았는데 잠깐만 400원 남았는데 오 드립하겠다 이 자식이 미쳤나 나 셰니야 얘 이거 내거 뺏어먹을거 같애 오오 아 그럼 그렇지 아하 나이스 죽어버려 죽어 죽어라 죽어라 민갠도 죽고 다 죽어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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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아 잠깐 우리팀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팀이네 너희들은 지금 채팅이 안보여가지고 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쟤는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다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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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클린하게 롤하고 있는데 쟤가 나를 욕을 하고 있다고 내 욕을 왜 안하.. 왜 하고있냐고 나 아까전에 쟤한테 궁 안써줬거든 오와우 닝겐자에라님 쟤은 맞아요? 그럼 내가 불로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내가 이거 불로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한번 먹어볼까? 어떤 유혈사태가 일어나는지 어 어 죄송 흐흫 흐흫 야 안한대 아 야 사과했어 잠깐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흐흫 야 미안하다고 하니까 해줬어 아 역시 그래야지 아하 빠른 사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과하세요 어 이런식으로 사과하면은 뭐든지 용서가 된단 말이야 보통은 불로먹으면 애들이 욕 오질나게 하는데 욕도 안하잖아 이런 애들이 잡혀가지고 하나 둘 셋 슈로루 어 잠깐 조졌다 잘못했어요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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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AD가 좀 생각보다 많았네 흫 저거는 근데 gar 닝 겐님 맞아? 내가 두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 확인좀 해보자 닝겐 라이즈만 4천만 그럴 리 Mars 그럴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소리없이 전정만 봐도 268판인데 그럴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어떻게 4000판을 하셨을까 그림자로부터 야 근데 이거 도발 진짜 마스터하니까 8초밖에 안되네 개꿀인데 오케이 이제 궁극기도 120초 2분밖에 안되니까 슬슬 스플릿 돌리면서 운영하면 돼 좋아 좋아 거대한 히드라까지 가고 안돼요 닝겐님 아우 인생 아씨 저거 살릴수 있었는데 아 좀만 더 빨리 볼걸 아 저 노궁이요 아 아까 불러먹은거 미안해가지고 살려줄라 했더니만은 안되네 아니야 저쪽에서 내가 테디스틱인거는 몰라 그냥 늘 하고 싶은 말인것만 알지 내가 테디스틱인건 몰라 파수들이 저기 가가지고 소문을 낸다고? 아니야 우리 파수들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파수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우리 파수들 너무 모르는거 아니야? 나 파수 몇일차야? 나 파수 1년차야 1년차도 아는데 2년 3년차가 모른단 말이야? 말이 안되잖아 불꽃남자님은 시청자가 많잖아요 그니까 어그로도 많은거지 원래 시청자가 많은방에는 어그로가 항상 몰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다 차단해버리지 클린채팅 저트옷 야 이거 다 여기있는거같은데? 음! 궁극기 타고 넘어가버리기! 맛있어요 아 역시 쉔은 운영챔이지 이거 타면 내꺼야 인마 어딜 넘마 내꺼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먹냐? 됐어 간다! 어 잠깐만 니들이 탑에 있으면은 내가 굳이 탑에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간다! 싫어! 내가 먹을 거야! 내기야! 야야야 얘 잡자 얘 잡자 얘 못 잡을라나? 얘는 이길거 같은데? 나 15레벨인데? 뭐야 나 왜 이렇게 레벨 높아? 내꺼야! 내꺼야! 아악! 얘 라인크림 왜 이렇게 빨라? 되게 빠르네 어딜 도망가세요 일로오세요 뭐임마 이게 미쳤나 일로와 어딜 도망가 일로와 일로오라고 일로와 일로와 어 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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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포탑을 파괴 아형 미안하여 미안해 야 타워에 더 많이 나는 타워에 천 백 달았네 나 누구랑 싸웠냐 타워랑 싸웠냐 타워랑 싸운거 같은데 아형 안돼요 닝겐님 닝겐 사망 아형 쉔궁이요? 이제 살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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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판테오는 자다 깨다 쉔궁을 찾아 이제 살았는데 쉔W를 레넥스탄 막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지금 알려줘 진작에 알려주지 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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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루루 작은것만 먹을거에요 오해하지마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반파PD라 하지말고 트위치방송한다고 해라 넌 내가 부끄럽니? 너희들은 내가 부끄럽니? 알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보고있다고! 애들 다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면 굳이 궁 쓸 필요 없잖아 야 다온다 잠깐만 뚜둠 어? 마음 눈꼽기도 하고 어머나 세상에 어 잠깐만 나 이거 아 이거 기예검 때문에 들키지 않아? 기예검이 내 위에 있네? 아니 이거 아니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잖아요 안들켜? 아 이거 기예검 젠앤한테 안보여? 아 진짜? 왜 그걸 지금말해 왜 이걸 지금 말해 나만 몰랐어? 내가 안 물어봤다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가버려! 아 진짜 fucking 아 잘못했어요 야 얘들아 탐 밀어 탐 밀어 탐 밀어 제발 아 진짜 형 아 밀어 안되네 야 바텀에 3명인데 왜 아무도 밀지를 못하니 그렇지 그렇지 저마요? 야 이걸 내가 어그로를 잘 끌었다 진짜 인정? 아 인정 좋아 좋아 어그로 되게 잘 끌었다 야 라이즈 왜 이렇게 세냐? 내가 룰루 애쉬 레넥톤 3명 어그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맞잖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소리 없이 쉔은 말했잖아 내 죽음을 헛되이하지 마라 하면서 어? 다른 라인을 딱 풀어주니까 알아서서 잘하잖아 얼마나 좋은 재미야 놀란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구만 내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았어 난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 애들이 바텀에 오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라일라이? 아 라일라이란다 망자? 란두잉? 망자가 낫겠지? 나 CS199개 야 내가 판테모보다 잘했어 푹 바론 나오니까 얘들아 이거 지금 판테온 아이 나 억울해 죽겠네 판테온이 나한테 바텀 가 바텀 미드는 밀리고 탑은 내가 밀고 이러는데 아니 내가 바텀을 가면 니들이 탑을 가든지 해야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살려줘야되나 아니 이거 참 애매하구만 가버렷 간다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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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판테온한테 궁 썼는데 와 도발 개나이스 도발 좋았어요 도발 좋아요 다 죽여요 음 좋아좋아 이게 그 끌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발 전멸 아니에요 아 나 솔직히 성공한거 되게 멋있네 도발 전멸 도발 성공하고 나니까 되게 멋있네 간다아 탄밀러 간다 살려줘야될까 도발 어 야 왜 아무도 안와 잠깐만 안돼요 끝내줄게 나이스 수고했어요 마지막 한건 했다 음 딜량좀 볼까 어 홀 나 승급전이었네 어 나 다이아 우티어 됐네 야 나 이제 부캐 다 다이아야 어떡하냐 큰일났네 뭐요 딜량 보지말자구 음 좋아좋아좋아